자 이 수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니 생각이 실제로 좀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벗느라고 허물하고 괴로움이라고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밑에 여백이 있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자 자 x 죽은 타임 y 죽은 해피니스 from birth to death 됐어요? 이때까지 니 인생의 행복의 그래프와 앞으로 니 인생의 행복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국어 수업 시간이다 뭐 세세하게 그리지 말고 직관적으로 그려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 너희들의 지금 정신 건강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이봐요 응? 어떠한 굴곡도 없이 우상형 해야 돼 오케이? 넌 어느 대학을 가도 행복할 거야 아 진짜야 걱정하지마 응?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이 부모님이 너를 이런 생각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니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만들었어 넌 지금도 이렇게 그린 아이들은 지금도 행복하잖아 앞으로도 행복하잖아 그치? 넌 최고의 힘을 가진 거야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그린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리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 탓은 절대 아니야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네 그림이 그렇잖아 네 그림이 그렇잖아 그래놓고 when? 이라고 물어보면 now? 이렇게 오케이? 이게 지금 네 상태래 불행하다는 거야 그치? 일단 일단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돌아가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럼 왜 인생무상을 허물하고 하느냐 자 봐라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보자 예컨대 선생님은 이거지 자 어쨌든 예컨대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보자 선생님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70이라고 해보자 응? 선생님 나이가 70이야 자 됐어요? 왜 웃는 거야 자 인생의 피크는 아니지 아 선생님 기억에 인생의 피크는 26살 때예요 한순간에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남아있어 재수 없더라도 좀 들어줘 어 선생님이 26부터 학원 강사를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때 이제 차는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고 오후 3시경이었어 가을 날이야 햇빛이 사선으로 이렇게 쫙 비치는데 선생님이 조석에 택시를 탔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사이드미러를 보게 됐어 어 그래서 사이드미러를 보는 순간 누가 보이겠니? 내 모습이 보일 거 아니야 아 아 뻑 같던 기억이 있어 솔직히 지금은 이래도 얘들아 어 내가 괜찮았어 자 어쨌든 괜찮았어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만 웃어라 자 근데 내가 70이 돼서 이때 사진을 봤다고 해보자 오케이? 아 봤어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니? 인생무상이야 허무하네 라고 할 거냐 맞지? 그래 문학에서 얘기하는게 이 허무야 그치? 그럼 왜? 왜? 이때 저때 사진을 보고 인생무상이야 왜 허무 라고 얘기하겠어 이유를 생각해봐 왜? 지금 내 모습에 뭐 하지 못하는거야 그렇지 만족하지 못하는거야 오케이? 지금 내 모습에 만족을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 봐 그래프 자체는 뭐야 인생무상이지 인생상이 아니잖아 인생무상이야 맞지? 항상 인간은 뭐니 피크일 때가 있고 다운일 때가 있다고 근데 다운일 때 피크일 때를 생각하면서 인생무상이야 허무하네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는거야 만족하지 못하니까 인생무상을 허물하고 생각하는거야 여기까지 인정 자 이제 니 그래프로 돌아가보자 나우 유 왜 행복하지 않니? 응? 괜찮아 편안해 왜? 그냥 수능 수능 압박감 압박감 근데 왜 올라갔을까 행복해질거니까 어 선생이 말이야 한마디만 할게 여러 마디 했잖아 이미 그치? 자 너희들보다 조금 더 산 나이지만 자 조금 더 산 나이지만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행복이란 것이 어디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냐면 지금은 이렇지만 미래는 이럴 거라는건 행복이 어디에서 올 거라고 조건이나 상황에서 올 거라고 전제하기 때문이야 대학생 되면 좀 나아지겠지요 그치?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거야 근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진짜야 이건 절대 아니야 조건이나 상황에서 행복이 오는건 아니야 그냥 니 편하게 예를 들어 줄게 선생님 첫 차가 SM3였어요 서민사모죠 자 맞을게요 이 차를 한 10년쯤 타다가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이 좀 그치? 이것보다는 좀 좋은 차를 타겠죠 그렇다고 이 차를 탄다고 선생님이 행복해진 것 같니? 솔직히 말하면 딱 이틀 이 차 탈 때나 이 차 탈 때나 똑같아 왜 이러세요? 선생님 제 꿈은 페라리에요 네가 페라리를 탄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지잖아 내가 장담할게 그래서 너는 이렇게 그린건데 미안한데 너를 기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잘들어 이거 아니야 그래서 잘들어 네가 지금 이렇게 그렸다면 오케이? 어 너 미래도 행복하지 않을거야 응? 너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악담이 아니야 대학 가면 달라질 것 같니?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대학 가면 무슨 압박감이 생기겠니? 취직을 해야지 취직을 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든지 아니? 과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과장은 과장이 됐어 그럼 뭐니? 부장은 돼야지 부장이 됐어 그럼 무슨 생각하겠니? 야 회사에 왔으면 이사 한번 달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불안할 거야 그렇지? 넌 언제 행복하니? 평생 행복하지 그렇지?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야 행복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오는게 아니야 그럼 어디에서 오겠니? 어 잘하네 마음가짐에서 자 다시 아까 그래프를 생각해봐 인생무상을 가지고 허물하고 생각하는 건 자기 삶에 대해서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만족하지 못하기 네가 이런 그래프를 그린 것도 지금 네 삶에 대해서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물어볼게 왜 만족하지 못하니? 만족하지 못하니? 하하하하 이런 너 그렇게 약하게 살면 안 돼 너 왜 만족하지 못하니? 너 직전 그랬지 너 왜 만족하지 못하니? 재수를 하다보니까 재수한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렇지? 너 고3때도 만족하지 못했니? 기억이 안납니까 자 봅시다 샘이 고민해봤어요 잘 들어봐 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까 오케이? 이건 수업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편하게 들어 편하게 들리지 않을거야 자 앞으로 계속 샘은 이 얘기를 가끔씩 할거에요 오늘 처음 꺼낸거야 올해 수업에서는 맞지? 넌 I1이고 네 마음속에 I2가 있어요 이건 납득돼 네 마음속에 I2가 있다고 이해돼? 네 속에 네가 있다고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난 정말 불행해요 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부 다 I1이 I2에 대해서 학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네 마음속에 너한테 넌 계속 이런 소리를 한다고 목을 쥐고 목을 조르면서 야 대학은 스카이지 그니까 네가 불안한거야 맞지? 그치? 대학은 스카이지 전교 60등의 등수를 받았어 와 너 이거 밖에 안돼? 그렇게? 오케이? 야 역집 민수는 말이지 가끔씩은 부모님도 그러시지 샹 넌 누구 자식이야 특히 대치동에서 대치동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걸 학대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 그치? 장장 18, 19년동안 네 I2를 네가 학대해왔어 오케이? 목을 졸라지고 야 똑바로 해 오늘도 자니? 야 경신아 잠 좀 안자면 안돼? 너 이거밖에 안돼? 라고 네 스스로 자꾸만 네 목을 졸라진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불행한거야 오케이? 실제로 네가 불행하다는 건 얘가 불행하다는거야 약간 세상에서 얘는 말이야 너밖에 없어 오케이? 얘는 너만 찾아 너만 찾아본다고 근데 너는 말이야 얘가 진짜 마음에 안드는거야 경신새끼 그거밖에 안돼? 어? 얘 돼요? 그러니까 얘가 상처받은거야 만약에 만약에 네가 이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서 어쩌다 어른이 됐어 니 자식한테 병신아 너 이거밖에 못해 정조 40등이 등수야? 라고 한다면 니 자식은 행복하겠니? 니가 똑같이 지금 니 속에 있는 너한테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불행한거야 니가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거야 그럼 역으로 앞으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노력이 필요해 18년동안 무시해왔으니까 거의 18년동안 인정해야돼 어떻게 인정하느냐 미치지 않았어 선생님이 자 오늘 밤 자기 전에 니 속에 있는 아이투를 꺼내 선생님이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저 표정 봐 미친 들려 너 언젠간 깨닫게 되겠지 언젠간 깨닫게 되길 바래 지금은 미친이라고 해도 꺼내 보일거야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꺼내 그러면 보통 니가 이런 그래프를 그린 애들은 니 마음속에 있는 아이투가 지금 별로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을거야 그치 걔를 꺼내서 잘들어 잘들어 자기 전에 안하셔 미친거 같지 내가 안하셔 그리고 한마디 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도 돼 괜찮아 괜찮아 넌 멋져 잘할 수 있을거야 괜찮아 라고 계속 얘기해봐 그럼 얘가 힘을 얻어요 오케이 내가 보기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아이투가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야 그렇게 무시당할 애들이 아니라고 다 괜찮은데 왜 니가 느닷없이 여애를 학대해 그래서 니가 지금 불행한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먹기 나름이야 됐어요? 마음먹기 나름이야 괜찮아 샘이 아까 왜 이런 애들은 행복하다고 한 줄 알겠니 얜 이미 자기 속에 아이투를 사랑하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무슨 대학을 가든 인생이 즐거운거야 왜 나는 해피하니까 물어볼게 야 공부 왜 하니 궁극적인 공부의 목적이 뭐야 행복하려고 하지 아니니 아니니 혹시 이거 행복하려고 하지 이것도 행복을 위한 거잖아 맞지 근데 행복하려고 하는 공부인데 우린 행복 공부 때문에 불행하면 이게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르다고 이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됐어 야 괜찮아 괜찮아 스트레스 받지마 괜찮아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안 돼 오케이 아 이해할 수 있어 샘 말이 미친 말 같겠지만 오늘 밤에 한번 트라이 어때 응 널 꺼내서 한번 안아줘 괜찮아 라고 한마디만 해줘 봐 그러면 아까 장담했지 네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어 오케이 괴로워요 못 견디겠어요 고3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가 아니라 할만하네요 재밌는데요 오케이 물어보자 응 너 힘드니 응 힘들어 왜 굶어 혹시 입을 옷이 없니 아니잖아 생각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 되게 내가 보기에는 행복한 상황인데 응 행복에 겨운 상황인데 응 왜 그렇게 투정돼 응 왜 그렇게 부모한테 짜증돼 응 행복의 겨울들 생각만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겨욕 오케이 너 다 왜ми greatly